다음 날 다음 날 첫번째 어 난 뭐 안 살게 집중하겠습니다 집중 집중 겹쳤어요 얘네 어 죽으면 안 돼요 오케이 퓨저 스킬 사용 어 링클 땡큐 데몬스 퓨리 다 어 오케이 걸게요 퓨저 있습니다 어 이거 이거 깔고 루머님 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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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고 아 지졌다 어 제발 움직여라 개피에요 개피 개피 빠져나가신 분들 빠져나가세요 여러분 더 올라가있다 오우 일단 한 번 더 걸긴 했는데 찍어내려 찍어내려 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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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의 패사 검은의 패사 개피 개피 오 피하시고 피하시고 어 됐다 아 하나 까졌네 아 아 이게 스킬을 써야되는데 스킬을 쓸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요 이거 렉 좀 고쳐줘야될테네 진짜 버프를 다 탈라의 힘이었다 풀차징이 또 아니였어요 도망가지 말고 서있을 거라 그랬나 싶기도 하고요 다음부터 그냥 감자 기다렸다 할까요 그냥 감자 올 때 더 넘어가고 좀 안전하게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사도포 없으면 그거 피하느라고 딜을 못 놓고 어 감자 아 아 아 아 아니 왜 이렇게 겹쳐서 나온다 이거 아니 타이밍이 있더라고 그니까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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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려옵니다 아 이거 떡이 없지 않아서 없나 합의 창조 저주가 안 풀려요 잠깐만 서브넥 서브넥 한 7초 8초 사과 إلى 그 마이크 네임 나 음 라고 왼쪽 왼쪽 버프 리필 한번 좋아요 프리드 지금 돌릴까요? 네 네 프리드 돌리고 프리드 상을 내 회오리 뭐지? 스윙이 아껴내야겠다 저도 회오리, 보라, 같이 어이C 이거 위험해 어 됐다 어우 오우 오우 서백 빠지면 오케이 서백 극팀 준비 지금 쿨 어떻게 남았나요 다들? 쿨 돌아요 쿨 돌아요? 확인 네 그러면 프리드 이번에 쓰고나서 갈게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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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드 쓰셨나요? 프리드 쓰셨나요? 아까 돌리지 않았나요? 아니요 지금 몇 스택 넘어갈 때 애니메이션이 있어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전 놓쳤어요 아 놓쳤구나 오케이 그러면 그냥 딜하는 걸로 네 슬로우 없습니다 네 제가 슬로우 있어요 일단 오른쪽 끝으로 쭉 오시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자 입장시간 15초 25초부터 볼게요 저희 자 풀차징 좀 슬로우 걸어놓을게요 슬로우 걸었어요 네 프레이고 프레이 키고 형들도 오케이 확인 어 부실 때 말씀 쏠게요 이제 네 확인 어 뭐야 죽었어 왜 죽었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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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른쪽 큰 발 파이팅 어 좀 망했는데 조심 조심 해낼하게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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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려서 슬프 야 미굽하지마 아 저치가 생각보다 말깝다 그래 오오 굿굿굿굿 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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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리치 좋다 다운 패턴 10초부터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냥 펭 progressive 안쪽으로 쪼오오.... 좋네. 왜 안 와. 일로 와주라. 형들이 좋아진 거 같은데? 네, 확실히? 아, 왼쪽에 큰 발판이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도 큰 발판이 있어요. 왼쪽 한 번 넘어가도 괜찮을 거 같아요. 무작기? 제발, 형님. 아이씨. 다시 지금 리치 또 벌려지는데. 중앙까지 왔다. 천천히 천천히. 쓸샷. 이제 보스 해야 됩니다. 1분 남았어요. 네, 1분 뒤. 타이밍 이거 봐드릴게요. 그때 쿨 몇 초이신지 다. 40분. 네, 타이밍 그때 가능. 네, 타이밍 그때 가능, 확인. 오른쪽 발판 있다. 왼쪽 발판 보고 올게요. 발판 아직 없어요. 와, 아니. 저주가 너무 오래 걸려있는데. 아, 슬로우 나왔습니다. 오케이, 슬로우 걸어주시고. 이분 극틸 전에는 슬로우 샵 쓰면 될 거 같아요, 이따. 어, 저 데카 오더 할 거 같은데. 어, 지금 괜찮으신가요? 어, 얼마 안 남았어요. 어이구. 일단 일단 그럼 무조건. 예, 극틸만. 집중. 무작기요, 무작기요, 무작기요. 이게 써버렉 때문에. 네. 오케이, 이제. 네, 선플레이 하고 준비하시죠, 이제. 오케이, 약간 앞으로. 앞으로. 오, 레이저빔. 쓸샵 쓰세요, 쓸샵. 그틸 하기 전에 쓸샵. 빠져요, 이제. 지금 이제 분원 넣어줄 수 있나? 네네. 오케이, 하나, 둘, 셋. 분원. 나왔어요? 아아아아악. 아, 아아. 무리했어, 무리했어. 지금, 지금 걸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다운 북들인거죠? 네. 계속 그냥 걸면서 평질 좀 하죠. 이번에 보람 한 번 더 넘어오고 난 다음에 다시 왼쪽 갈게요, 여러분들. 자 뭐야 무적기 무적기 다 있으신가? 오 나이스 우리 측에 넣다 계속 걸자 이거 다들 무적기가 있으니까 편안해 좀 더 오게 하고 쏘쏘쏘쏘쏘쏘요 택하 다들 괜찮으신가요? 네 오케이 저도 요번에는 안정적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방심하지 말자 네 화장실에 가고싶습니다 화장실에 가고싶다고요? 감기여서 물을 너무 많이 아 안되겠다 이거 써야겠다 이제 네 썰게요 그냥 침투 침투 오 어어 쐈쐈쐈 쐈쐈쐈요 쐈쐈쐈 넘어간다 이거 일류 패턴도 옵니다 이제 오케이 패턴 오기 전에 구멍치이 나이스 데카 말이 넘어갔어 데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저 하나 갚긴 것 같을걸 어우 멋있어요 멋있어요 하나 남았는데 바꾸세요 여러분들 바꾸세요 흰색 맞아야 돼 흰색 아 오케 흰색 맞았았고 학생님 하나 남으셨고 네, 오케이 오케이 집중 하나 남았다고? 네 슬린 슬샵 리필할게요 버팁시다 네 갓생님 할 수 있다 죽으면 말하세요 죽으면 말하세요 네 아니 무조기가 길어진 게 좋긴 좋네 너무너무 짧아서 늘려준 거 같은데 캐슈는 아 네 좀 나쁘지 않았던 거 같아 학생님 있습니까? 네 파티창 열어보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오 진짜네 오 진짜네? 오 뭐야 뭐야 있다 있다 이런 기능이 아 오케이 살아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쏠 때 무슨 느낌이냐고 하는데요 네? 쏠 때요 아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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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이 됩니다 행복해요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네 못 쏘면은 불행합니다 어어어 나대다 죽을 것 같아 오케이 오 학생님 생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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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버티죠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막대카의 운명을 가지고 오게 있어 막대카의 운명을 가지고 오게 있어 하하하 아 이제 해도 쿨 돌았고 해도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하 진짜 웃습니다 준비 갑니다 오케이 갑니다 갑니다 쐈어요 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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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벽 파 오케이 됐다 쐈고 쐈고 뭐야 나 나름 빠르게 된 것 같습니다 아 2019년 네 10월달 격파 완료 하향 타고 이제 접혀 해건 사왔습니다 예 예 유니온이 부 저도 사왔습니다 다들 장착 저도 잠깐만요 오케이 저는 51조 아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다들 이거 하겠습니다 유니온이 부 먹으시고 홀리심볼로 리필 받았고 저 이거 저는 스루심 한 번 써보겠습니다 네 아냐아냐 패쭙워프 패쭙워프 아 맞다 패쭙 스루심 한 번 썼다가 한 대 때려야지 아 제익비 누가 먹는데 네모난 거 잘 보세요 네모난 거 여러분들 어 제익비 먹어볼까요? 제익비 제발 제익비 제익비 있는 분? 제익비 삽니다 하나만 삽니다 제익비 제익비 나도 먹어요 제익비까지 먹는다 이거 제익비하고 제익비 하나 만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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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음 아 배치 누가 뿌렸군요 제가 먹겠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제물인데 그거 게이드 아 누가 송배 먹었습니다 제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멀어지면 심효과 어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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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 대씩 토도독 치세요 한 대씩 평타만 쳐놨습니다 오케이 이제 때리겠습니다 이제 어? 저 한 대 쳤다니 사라진다 아 아 정답 오른쪽에 남았다 어? 저기 뭐지? 왼쪽으로? 남았다 아니야 ㅋㅋㅋㅋ 안돋어 3 어 이번 달 수상한 에디셔널 큐브 30개 수액격 5개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